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을 제외한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아니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눈치없는 인간들이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장모님과 자기 어머니를 한 공간에다 막 쑤셔놓고 완전 잣댁이 만드는 쌍방향 불효자. 원지, 이해가 안되는데 꼭 한번 봐주세요. 좋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마누라하고 오지게 싸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서요. 상황 설명 편하게 간단히 적겠습니다. 평소 평일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기를 봐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수목금 이렇게 일이 생기셔서 아기를 봐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딱 주말 집 근처에 일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올라오실 일이 생겼어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왕 오는 김에 좀 빨리 미리 와가지고 화요일에 와서 아기를 좀 봐달라 요청을 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흔쾌히 수락을 하셨어요. 그러면 수요일에 와가지고 원래는 장모님이랑 바통터치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장모님이랑 친분도 쌓고 같이 아기 봐주면서 육아 정보도 없고 그동안 저희 장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셨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세세한 걸 모르거든요. 그렇게 하루 일찍 와가지고 장모님 육아 수고도 더 덜어줄 모양으로 화요일에 오라고 했죠. 그러면서 화요일은 장모님 어머니 그리고 남편인 저 아내 아기 이렇게 총 다섯 명이 다 같이 한 집에서 자게 될 상황인 겁니다. 장모님이야 원래 지내던 작은 옷방에 계시면 되고 저희 부부랑 아기는 안방에 있으면 되고 왜냐하면 저희 아기가 잠버릇이 심해서 안전범퍼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거실에서 주무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장모님이랑 한방에서 자는 것도 좋다고 하셨으나 장모님은 장인어른하고도 옆에서 못 잘 정도로 자기 옆에 누가 있으면 못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불가죠. 불가.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나는 거실에서 자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고등어 대가리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아이고 괜찮다 괜찮아. 아기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아이고 어디서 자면 어때? 이런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저희 집에 침대는 없고 그냥 다 이불 깔고 자야 되는 거고 집이 좀 작아서 제 생각에는 옷방이나 거실이나 차이를 모르겠거든요. 참고로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는 동갑내기로 제가 봤을 땐 나름 사이가 좋으신 것 같고 또 저희 엄마는 미리 와가지고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을 정도로 장모님이랑 더더욱 친해지고 싶어 하십니다. 뭐 장모님 속마음까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아이고 사돈 언제 한 번 안 놀러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선뜻 내가 아기를 봐주겠다 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장모님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진 않아요. 같이 자도 돼. 근데 마누라가 어머니가 주무시는 거 불편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건 지가 불편한 거지 저희 장모님이나 어머님은 아니에요. 장모님은 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자지만 않으면 그게 뭐 거실이든 작은 옷방이든 어디서 잠을 자도 노상관이고 이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장모님이 화요일 하루 먼저 가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엄마가 수요일에 맞춰서 올라오셔도 되죠. 꼭 두 분이 같이 자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니 자면 자는 거지. 이게 왜 싫은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서 자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기 봐주지 말고 그냥 내가 휴가를 내든 그렇게 내가 보든지 할까? 수목금 보시기로 했으니 두 밤은 우리 집에서 자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장모님이랑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같이 자는 게 불편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마누라 말이 장모님이랑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잘 때 서로 아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방에서 주무세요. 제가 거실에서 자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양보를 하고 실랑이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나는 근데 역시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장모님 주무시는 그 옷방도 말이 좋아서 방이지 침대 하나 없고 그냥 이불 깔고 자야 되는 게 원래 옷방이거든요. 그리고 거실도 그래요. 이불 깔고 자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딱히 내가 봤을 땐 어디가 나은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마누라는 그 상황 자체가 불편하대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조언 좀 해주세요. 혹시 이해를 못하는 제가 이상한 겁니까? 마누라는 화를 오지게 내면서 화요일에 어머니가 오시면 장모님이 그냥 하루 일찍 가는 걸로 해가지고 두 분이 한 집에 자는 일은 없애려고 합니다. 아니 같이 자면 안 돼.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성분들, 누군가의 와이프이신 분들 지금 제가 뭘 잘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건지 여러분이 좀 알려주세요. 많습니다. 댓글 1번 와 이씨 생각을 좀 해봐요. 거실은 공용 공간이잖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실로 나왔는데 누가 자고 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네 장인어른이다. 이게 왜 불편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 그냥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네 됐으니. 아니 장인어른께서 거실에서 주무시게 하는 거 그래요. 정말 죄송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어디서 자도 상관없으니까 괜찮네 이러면서 저 대신 아이를 봐주시는 거라면 뭐 하룻밤 정도는 전혀 안 불편하고 되레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왜 화가 납니까? 2번 아니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양과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한 분은 방에서 주무시고 또 한 분은 거실에서 주무시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냐고요 지금. 아니 방이 아니고 그냥 옷방인데도 차이가 납니까? 거실이랑 옷방이는 똑같다니까. 안 커요 거실이. 3번 작은 방 같이 쓸 친한 사둔 사인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차피 하루면 방 둘 다 두 어른께 내어드리고 니네 세 식구가 거실을 쓰세요. 이 새끼야. 애가 꼭 범퍼 침대에서 자야 되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요? 아닙니다. 애기가 꼭 범퍼에서 자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잠버릇이 그래요. 워낙 여기저기 돌아다녀가지고 마누라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거실에서 자고 두 분이 각 방에서 자면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해볼까? 4번 야 이 새끼야. 공룡 공간인 거실과 아무리 옷방이 일지언정 방이잖아. 어쨌든 분리가 된 공간이야.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 친구를 거실에 재워도 미안할 판국에 자기 시어머니를 거실에 모셔야 하는 며느리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사도는 거실에 재우고 장모님은 방에서 얼마나 마음 편히 자겠어요? 너 한 사람 빼고 네 마누라, 엄마, 장모님 모두가 불편한 상황인데 왜 그런 거지 같은 걸 만드냐고. 이해 됐으니? 제가 그렇게 만들려는 건 아니고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장모님이랑 같이 자도 돼요. 거실에서 자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거실에서 자고 어머니가 옷방에서 자면 와이프가 좀 나아질까요? 바꿀까? 바꾸면 돼? 저희 엄마랑 장모님 둘 중 하나를 거실에 모실 수밖에 없는 작은 집인 거 죄송스럽고 결례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모님과 어머님이 괜찮다는 게 단순히 제가 글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정말 그 두 분은 서로에게 아무 상관없고 저희 엄마는 아기를 보는 걸로 배가 부르고 또 장모님은 본인이 봐야 되는데 저희 엄마가 대신 봐주는 것만으로도 빵구를 안 낼 수 있어서 좋아하시는 거라고요. 정말입니다. 두 분 다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마누라는 뭐가 불편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우리 엄마도 괜찮다고 그러고 저거 엄마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지가 난리냐고 와 이 새끼 사회생활 가능하냐?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네. 5번 아니 근데 이 자식은 자기 마누라가 불편하다고 말을 했으면 된 거지 뭘 자꾸 양과 엄마들이 한 집에서 재우고 싶어가지고 이리 안달이요. 야 이 새끼야 네 마누라 속 다 뒤집어지겠다. 아니 장모님이 화요일에 가셔도 되고 저희 엄마가 수요일에 오셔도 되는데 저는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불편해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겁니다. 아니 장모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둘 다 괜찮다고 하는데 지가 뭐라고 불편한 건지 말을 안 해줘요. 아니 뭔 개소리야. 양과 부모님이 한 집이 같이 계시는 상황이 불편하다고 말을 했잖아.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기가 싫다고. 그런 의사를 전달했으면 그게 그냥 이유라고. 뭘 자꾸 이해가 안 된다고 지랄이세요. 이 빡대가리야. 그러니까 저는요. 대화를 통해서 왜 뭐가 그리 불편한지 알고 싶은 거고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그 시작은 이유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냥 마누라가 싫어하면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다 따라가야 하냐고. 우리 엄마도 괜찮다고 그러고. 장모님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퇴이씨! 까자! 야 이거 쌍박양 부류자네. 나 이런 거 삶에서 점 본다. 7번. 평일에 장모님이 아기를 봐주고 있으면서 그냥 모든 걸 내려놨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아니 그 전에 그런 이해를 하려고도 안 할 거야. 와 진짜 개 답답하다. 사돈지간이 얼마나 어려운 사이인데 시어머니 불편하게 주무시게 하는 매느리 마음도 또 장모님 마음도 불편할 테고 자고 가면 잠만 자고 가는 게 아니라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씻고 왔다 갔다 그 짜투리 시간도 계속 같이 있는 건데 안 불편하겠어. 당연히 불편하지. 아니 어떻게 이걸 아내가 시어머니가 불편해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건지 난 진짜 네 지능 의심스럽다. 아니 저는요 거실에서 자는 게 뭐가 불편하게 자는 집부터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가족끼리 다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는 게 며칠씩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뿐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저희 장모님이 먼저 아이고 왜 한 번도 놀러 안 하세요 사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저희 엄마는 그래요 같이 봅시다 이렇게 한 건데 뭐가 그렇게 불편한 거야 뭐가 하루 일찍 오는 건 육아 정보 노하우 얻기랑 장모님 육아를 덜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집에 아기용품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밥 반찬은 어디 있고 몇 시쯤에 자고 뭘 좋아하고 이런 거 인수인계 할 시간은 필요한 거잖아요. 인수인계를 묻힌 시아이 네가 네 자식이면 네가 알아서 인수인계를 해줘야지 그걸 왜 장모님 보고 하라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해야지 시키야 네 자식 언제 밥 처먹고 자는지도 모르냐 너 모르지 자기네 새 식구더러 거실에서 자랬더니 아기 범퍼에서 자야 된다고 안 되는데 바닥에 이불 깔고 베개 다 들고 나와서 범퍼 만들고 자면 되는 건데 왜 뭐가 안 돼 진짜 이기적이네 그지 같다 자기 새끼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인수인계를 하니 어쩌니 할 때부터 주둥이로 애 키우는 거 눈치를 챘지만 자기 몸 힘든 건 애 핑계된다고 안 된다니 기가 막히네 추가 여기 날카로운 댓글이 되게 많군요 집안 분위기나 장모님과 어머니 간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모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 나름 쓴다고 썼는데 필력이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분 다 서로 괜찮다고 하신 거고 누가 거실에서 자고 누가 방에서 자고 이런 것 때문에 뒷얘기 하실 분들도 아니에요 눈치가 없어도 괜히 인사치레로 하는 말도 구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차라리 우리 마누라가 누군가 거실에서 자는 게 불편해서 불편하다고 했으면 나도 단박에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데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는 것도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장모님이 먼저 와서 같이 보자고 하신 거고 어머님은 우리 엄마는 거기에 호응하신 건데 저희 아이한테 지병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가려먹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많다든지 약을 먹어야 하는 것도 약을 먹어야 해요 해서 안 되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인수인기가 필요한 건데 이 모든 설명을 못하는 제 탓이겠죠 집주인 말을 들으라고 아니 저는 집주인 아닙니까 의논하고 이해를 하자는 게 이게 답장료를 보인다고요 참 서글퍼지네 여하튼 많은 댓글 관심 관사드리고 그냥 제가 휴가 내고 보기로 했습니다 됐어요? 이야 내 아들은 절대 이렇게 걔등신으로 키우지 말아야지 다시 한번 다짐한다 2번 아 진짜 너무 싫다 이러니까 그냥 좀 혼자 살지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있네 이야 추가 글에서 정점을 찍는구나 이런 식이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고 며느리가 내가 싫고 불편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결국 고부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줘도 못 알아 쳐들으니까 부인은 평소 얼마나 속이 터질까 와 5번 되겠군 제 말이요 추가 글에서 진짜 답이 없다 이 사람 그냥 어머니를 수요일에 오시라고 하면 되는 건데 왜 혼자 고집을 쳐부려가지고 이 난리 부르스를 만드는 거야 야 이 정도로 말이 안 통하면 좀 쳐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눈치 없는 사람들 눈치가 없는데 지 생각이 옳다 그러면서 무조건 고집 피우는 인간들 진짜 주변 사람들 피말리죠 패 죽이고 싶을 겁니다 이거는 뭐라 조언도 못하겠네 그냥 그리 살아라 감사합니다